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산의 대표적 건강 먹거리 중 하나! 이제 부산에 안 가도 부산에 온 듯! 부산의 소문난 진국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즐기세요! 이경희 부산고기국밥 부산고기국밥의 진속! 제대로 맛의 진국을 보여드립니다! 이경희 부산고기국밥 데우기만 하면 편리하게 먹는 고기국밥! 이젠 부산에 가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간편하게 국밥을 즐겨보세요! 100% 국내산 본사골과 우사골! 그리고 원육만의 엄선! 진하게 뼈를 우려내어 맑으면서도 깊은 사골 국물 맛! 엄나무, 당귀, 감초로 삶아 부드러운 육질! 비계 없는 야들야들하고 고소한 수유까지 듬뿍! 여기에 부산국밥의 최대 매력 포인트! 청양고추노 맛을 낸 매콤한 양념까지 풀어 얼큰하고 맛있게! 햇삽 제조시설에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만든 믿을 수 있는 고기국밥! 땀 뻘뻘 흘리며 먹다 보면 온몸의 기운이 펄펄나는 진국 중의 진국! 부산의 대표 음식 중 하나로 먹을수록 매력적인 국밥! 이젠 집에서 편하게 즐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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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